친한 친구 집 가면 싸움난다는 거 대충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한 놈이 안 온 것 같긴 한데 얘부터 때려 여기서 공격으로 못 건두는구나 아 일단 이제 때려 그럼 그렇지 얘부터 죽이고 어 죽이고 굳이 옮길 필요 있나 뒤통수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네들 와 이거 무서운데 어째 해야될까 일단 일단은 얘나 맞춰 얘나 맞춰 일단 어떻게 되더라도 얘 맞추고 중간 일단 죽이고 생각하자구요 쌍수가 아프네 쌍수가 아프네 디자인이 디자인이 어 좋아 구 데미지 어떻게 한 번에 싸가 안되냐 깔끔하게 한 번에 죽이자 다 수준 버프를 걸고 그럴게 없는데 진짜 강력한 버프가 아닌 이상은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때려야돼 좋건 실건 50% 50% 어디서 이씨 허리띠 검초사 장갑 얘는 어 야 이거 있었네 아이템에 들어온다고 안떠서 없을 줄 알았는데 야 너 그럼 도끼 괜히 했잖아 더 좋은거야 뭐야 이게 더 좋은데 적중률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네 4에서 9 4에서 14 이걸로 가자 노림의 도끼야 종국 좀 팔아보세요 노림 도끼 특수능력 같은거 있었나? 없었죠? 아 나갑시다 가죠 드롤 셋이 나왔습니다 도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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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들어가는거 별 내용도 없는건데 아리야 어? 저장 한번만 하자 메인 들어가기 전에 상점은 들려야겠죠? 아 상점 너무 별거 없는데요 이제 연금수수 한번 보자 용기 플러스 이십? 야 이십이면 엄청 높은거 아냐? 두꺼운 단검 좋은 검 하나만 줘봐 단궁 에페 레이피어 플레네 에페 아이씨 일단 거 말구요 어어 경호원이다 경호원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어... 이런거 알려주겠다? 쌍수 숙련 쌍수 한번도 안해봤네? 한번 해볼걸 그랬나? 500포인트 있으면 이것도 알려주나? 안 알려주겠지? 고맙습니다. 결투 신청해보자 야 주인공 진짜 양아치야 개 양아치야 주인공 진짜 너무 양아치야 나 부모 어이가 없어 가끔 가라 보면은 결투 신청인데 3... 몇 대 몇 싸우면? 3 대 3으로 싸우는 거야? 많은 새끼들이라니까 어 심혁굴 때리고 있어 진짜 함정있네? 쟤네가 오라고 기다리는 거겠죠? 대기 그리고 우리가 버퍼라 어 오네? 이리로 와있어 여기서 몰아치자 다 방패 들고 있네요 어? 아이고 깜찍하다 깜찍해 야 잡혀있어가지고 100% 아 너 뭔데? 뭐야? 하나 하나 다운 얘가 100% 야아 야 이건 아니죠 아 미쳤네 진짜 계약해 너무 센데 우리 묘하게 저 법사 스타일이 인기가 많더라 넌 믿어 우리 그냥 여쭤볼 수 있겠지 넌 이럴 수 있겠지 아, 난 당연히 아, 넌 넌 알아냐면서도 난 믿어 우린... 뭐? 내 집은? 뱅! 뱅! 징그럽게 생겼어 몇 명이야? 내 두 배야? 너 왜 거기서 시작하니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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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런! 바로 전투 탭에 간다 근데 얘 왜... 저 버프가 걸려있는거죠? 뭐 아이템이 있나요 얘한테? 기동력 1 방어율 왜 걸려있는거야? 뭐 갖고 있니? 그냥 아이템 세팅때문에 그런건가? 내가 가벼운걸로 해서? 내가 가벼운걸로 해서? 세네병이 하나 있네 아... 이거 좀... 6명 이길 수 있어? 아... 나 이거 미심쩍은데? 이거 쉬운 게임이 아니란 말이지? 이거 달려가서 때릴수있나? 그냥 아예 빼자 아예 빼자 아... 힐이나 해... 어이씨... 나 걸게 없다... 아... 30%는 웃기지마 45%도... 77%도 못도는데 이씨... 대기하면 오지 않을까? 버프나 걸자 좀 넓지만... 나쁘지 않은 위치인거 같애 야 점사할려고 제한테 그냥 다 붙어버리네 나도 점사하자 세뇌에 좀 제한이 있겠지 탄수가 그러길 빕니다 이제 맞으면 죽을 위치까지 내려왔으나? 일단 일단은 하나 재웠고 피할 수 있지? 아... 그렇게 세진 않네?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세네 우리 버프도 있고 나는 근데 이거 노림이 죽을 것 같은데? 잘 생각하자 하나를 죽이고 할지 힐을 걸친데 이거 힐을 써야겠지? 힐이 확률이 있으니 그게 좀 무섭네 아... 세뇌 때문에 딱 죽을 것 같은데 딱? 어떡하지? 잠깐만 잘생각해 잘생각해 일단 85%를 맞춰 오우야 오우야 잠깐만 어떻게... 그렇지 그럼 된거 같다 이럼 된거 이럼 된거 같다 어 이럼 됐다 이겼다 이겼다 아이씨 개놀라기하는 사람 네 위치 애매하다 그렇지 보이죠 상처를 입혀놔 도끼가 아프죠 횃불보다는 너가 방패가 없나? 없는거야? 얘를 잡아야된다 그럼 아 아 어 쟤 없다 이제 탄 떨어졌다 어우 야 잘 피한다 힐 빠꾸... 힐 삑사리날거 생각해서 힐을 줘야되느냐 데미지로 점사를 줘야되느냐인데 상처 둘이니까 그냥 데미지 두적 시킬까? 아 오반데요 그렇지 하나 눕혔고 괜찮게 흘러가는데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말도 안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거야? 어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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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사리나면 훅 갈텐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떻게 해야되지? 힐을 누구 줘야되는거야 일단 쟤 줘 쟤를 죽여 그리고 아이템 먹는거 좀 아깝다 어우 무서워 개무서워 아 야 지금 그럴때야? 흐하 흐하 그렇지 이겼다 죽여 아 아 여섯 명을 잡네 아 여섯 명을 잡네 아 여섯 명을 잡네 벨라 리타 어 애가 배로맨 죽여요 죽여요 엑스에 박스로 무슨 일이 날아가는거야 그는 왜 이 베일리프가 뭐지? 이게 정말 길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사실은 우리 돈이 없네 아... 야! 뭐야 둘 다 끝내기라고? 구출도 끝내... 아 대화가 끝낸다는 거죠? 즐거운 분 보냈냐? 오오오, 미니바투 슬라이브걸 레어 마이 레프트 아우, 내가 말할게 야 구출하자 아우,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쉬게 해줘 아이템은 전륜하게 나왔네 아... 다행이다 양심은 있네 양심머린 있어 여기 있는 거야? 들어가봐 아, 나 좀 괜찮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분량 좀 채운 것 같은데 지금 쉬어야 되나? 납치사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도와주시고요 모두 아, 좋아요 아, 부인 구출은 다음에 해야죠 아, 왜 이렇게 게임... 정신이 없지? 콩이 빠지게 했는데 아,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두풍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